안녕하세요 태권도로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는 새남자 pbscg의 고등학원 이현영 인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르쳐드린 발차기는 바로 내려차기입니다 내려차기는 발바닥 또는 뒤꿈치로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력하는 기술인데요 먼저 구모 동작을 보여드린 후에 연결발차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 준비 하나 무릎을 향한 둘 한 번 더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연결발차기 연결발차기 연결발차기는 겨루기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루기 준비 스텝 연결발차기 연결발차기 이번에는 미트를 이용하여 실전 경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번 앞으로 샷은 앞 내려찍기입니다 스텝 연결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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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셀 nem 나 asking 10번 ce 마지막 세번째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려찍기입니다 스텝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너스! 앞발을 이용한 내로찍기 입니다. 스텝! 앞발을 이용한 내로찍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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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앞발이든 뒷발이든 앞찍기와 바깥에서 안쪽, 안쪽에서 바깥쪽을 찍을 수 있는 찍기 내로찍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석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로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는 세남자 PSCG의 고능! 유정! 유성!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유정! 유정!